자, 다음엔 45번 보십니다. 45번. 측정하고자 하는 상태량하고 독립적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중량과 비결해서 측정, 개축한다. 이건 영위법에 대한 얘기죠. 4번의 영위법. 이것이 정답이고요. 1번의 보상법 있죠. 보상법. 이 보상법은요. 분동을 떠올리면 돼요. 뭐냐면 측정량 크기가 거의 같은 미리 알고 있는 분동.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준비해서 분동과 측정량의 차이로부터 측정량을 구하는 거죠. 보상법이 그렇고. 두 번째에 있는 편이법은요. 스프링, 저울 등 측정량이 원인이 돼가지고 직접적인 결과로 생기는 지시로부터 측정량을 구하는 방법이죠. 정밀도는 낮아요. 조작이 간단하지만 정밀도가 낮아요. 편이법은. 다음에 취안법은요. 이 다이얼 게이지 가지고 비교 측정하는 거 있죠. 두께를 측정한다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데 정확한 기준과 비교 측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측정이 자신의 부정확한 원인이 되는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그러한 방법이 취안법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45분은 바로 영위법을 묻고 있는 문제죠. 4번 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4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비례적분 동작에 대한 설명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묻고 있어요. 자, 비례동작. 비례동작. 프로포셔널. 이 동작은 기본 동작인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오프셋. 오프셋. 제어 편차. 이것이 이제 생기는 게 원인이 아니라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적분하고 이제 결합하면 피아이동작이 되잖아요. 피아이동작. 적분이 들어가면은 오프셋이 제거된단 말이죠. 오프셋을 제거. 오프셋을 제거한 거다. 오프셋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아이동작과 연결하면은 이제 오프셋이 제거된다 이거예요. 비례동작이 발생하는 뭐죠? 오프셋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분 동작과 결합한 제어다. 비례적분. 비례적분 동작이다. 그죠? 피아이동작.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보겠습니다. 47번을 보면은 안찌름 1000mm의 원통형 물땡에서 안찌름 150mm인 파이프로 물을 수송한다. 할 때 파이프의 평균 유속이 3m 아파서였다. 자, 이렇게 이제 물땡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안찌름이 직경이 1000mm다. 원통형 물땡크에서 안찌름이 150mm인 파이프로 이게 이제 150mm이다 이거예요. 150mm. 파이프로 물을 수송할 때 유속이 3m 아파서였다. 이때 유량하고 유량. 그럼 유량이 얼마나 될까? 유량하고 물 탱크 속에 수면이 내려가는 속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수송하면은 점점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V2라고 합시다. 그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량 Q는 AV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0.15 그리고 제곱 그리고 얼마를 했어요? 3이라고 했죠. 3. 3미터파세. 그래서 원래 계산하면은 약 얼마냐? 0.053 미터파세기다 이거예요. 0.053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 1번 3번 2번 4번은 이제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Q는 A1, V1은 A2, V2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구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Q는 A2, V2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A가 4분의 파이 곱하기 1,000 그러니까 1이죠. 1. 1,000 밀리미터니까 1제곱 곱하기 V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053이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수면이 내려간 속도 V2는 0.053 곱하기 4 뭘로 나눈다? 파이 3.14분의 0.053 곱하기 4예요. 이거 계산하면 약 얼마가 되냐? 0.0675 미터 파이 세기 나와요. 그런데 묻는 것을 보면은 속도 여기 보면은 1, 2, 3, 4 다 보면은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있잖아요. 센티미터 하나, 둘 그래서 이것은 하나, 둘 그러니까 6.75 이거 미터가 센티미터 퍼셋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거죠? 6.75 첫 번째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찾으면 된다.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